안녕하세요. 저는 버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벅입니다. 오늘 마지막 TSC 46부터 50까지 마지막 강의할게요. 이번 강의 끝나면 우리 TSC 제5부분 시작할게요. TSC 자료 필요하시면 매일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46. 학생 시키니 쉬웠드 디알문 와이유 시슴마 학생 시키니 쉬웠드 디알문 와이유 시슴마 학생 시키니 쉬웠드 디알문 와이유 시슴질 시키 시키 니 쉬웠드 쉬웠드 페우드 디알문 와이유 디알문 와이유 두번째 외국어 디알문 양상에 문 real 이 문 와이유 이 문 와이유 이 문 와이유 이 문 와이유 이렇게요 2번째 외국어는 뭐예요? 학창식절에 제가 배운 2번째 외국어는 중국어입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있 um that is still safe, 必수는 필수이다. 반드시 해야 한 것입니다. 必수는 필수입니다. 必수는 필수입니다. 在高中时期会选择学习第二문外语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2 외국어를 배우고 在高中和高中的 고등학교 시절 选择 선택하다,学习, 배우다. 第二문外语 두 번째 외국어 有的人学日语 有的人学汉语 有的人学日语 有的人学汉语 어떤 사람은 일본어를 배우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를 배운다. 有的人,有的人,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일부 사람 이렇게 하고 일부 사람 그렇게 해요.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 시절에는 한국 사람도 뭐해요? 어떤 사람은 여행 가요. 어떤 사람은 고향 가요. 그러면 여다른 추 류싱, 여다른 회구샹 이렇게 하세요. 쉐, 류, 류는 일본 거요. 류 이 발음은 혀 접어주세요 이렇게.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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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마세요. 류, 리 아니야. 리유 아니고.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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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이렇게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일본어를 배우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를 배웁니다. 都是为了方便以后找工作 都是为了方便以后找工作 모든他 나중에 칙칙하기, 평하기 때문이다 都是 모든他 为了 뭐 뭐 유에서 뭐 뭐 때문이다 여기서는 뭐 뭐 때문이다 뭐 뭐 유에서는 뜻이도 있습니다 方便,方便, 평하다 以后 나중에 找工作,找工作 一차다, 칙칙하다 都是为了方便以后找工作 外语能力越强 越容易找到好工作 外语能力越强 越容易找到好工作 외국어 능력이 강할수로 좋은 직장일 苦하기가 쉽다 好, 여기 보세요 越越 뭐 할수로 뭐 뭐하다 외국어 능력이 강할수로 외국어 능력이 강할수로 越 뭐 뭐 할수로 향 강할수로 越容易找到好工作 容易呢 쉽다 找到呢 찾았다 好工作는 좋은 직장 좋은 일차리 좋은 일 외국어 능력이 강할수로 좋은 직장일 苦하기가 쉽다 好,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46 学生时期 你学的第二门外语是什么 学生时期 我学的第二门外语是汉语 在韩国 学习英语是必须的 在高中时期 会选择学习第二门外语 有的人学日语 有的人学汉语 都是为了方便 以后找工作 外语能力越强 越容易找到好工作 OK,我们看一下47 你最喜欢什么节日? 你最喜欢什么节日? 무슨 축제를? 가장 좋아하세요 你最喜欢什么节日? 节日 축제 무슨 명절 좋아하세요 我最喜欢春节 我最喜欢春节 나는 서울을 되게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합니다 最나 가장 제일 春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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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春 얘기해도 혀 말하세요 이렇게 春 春 春节 저는 솔라를 제일 좋아합니다 春节是韩国的传统节日 春节是韩国的传统节日 솔라는 한국의 전통 명절인데 春节是韩国的传统节日 什么是韩国的传统节日 今 잘 기억해 주세요 传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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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节日 明절 春节是韩国的传统节日 나중에呢 무슨 명절 소개할 때는 앞에 무슨절 무슨 날 呢 韩国의 전통 명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这天 家人都会聚在一起 非常热闹 这天 家人都会聚在一起 非常热闹 옛날에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困长히 떠들 속하고 困长히 떠들 속하다 这天 옛날에는 家人 가족들이 都会 뭐든 다 会 뭐뭐 하고 싶니다 绝在一起 绝在一起 이 말 잘 기억해 주세요 绝在一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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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绝在一起聊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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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非常热闹 非常热闹 르 르 리 리 아니고 르 르 르 너 르 너 아니 르 너 아니고 마지막 4성 할 때는 우리 자주 경성으로 바꿔요 르 너 이렇게 말투는 좀 평하게 르 너 이렇게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4성 읽을 때는 소리 찌르는 느낌이 있어서 어떤 데 그 옷감이 그 발투에 따라서 성적 좀 바꿔야 돼요 热闹 4성 4성 나올 때는 마지막 4성 한상 경성으로 바꿔요 르 너 이렇게요 这天家人도会聚在一起 非常热闹 平时太忙了家人们很少能聚在一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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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너무 바빠서 가족들이 잘 모이지 않나요 平时 평소太忙了 너무 바빠서家人们家人们 가족들이很少 많이 뭐 뭐 하지 않다 只有春节时大家才会相聚 只有春节时大家才会相聚 igonAd麾 Stadium Sound Energy minister solamente Tamats Ю咨咨咨咨咨咨咨咨咨咨咨咨咨咨咨咨谟 春节事然 소날 notes jug Listen будラán 吉咨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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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e 大家 여러분들 documenting 모든다 才会 只有才會 只有才会 많이 where Bun this fusamüre you now split is a lot of mot 이런 상황bero退야 이런 결과를 생겨요 只有 Kasabüre你 只有关コ arte wom but Sa会 seguro significa no Airborne Bandерäischen Or Sloissä Un computer 比如说 여기 나온 거 只有春节时大家才会相聚 샹쥐는 뭐이다요? 서날에만 뭐이다 이런 조건대야 이런 교과를 생겨요 이런 조건대야 이런 일일을 생겨요 예를 들어 只有下雨才会打산 비우면 우산을 써요 비우면 우산 안 써요 비우대만 우산 씁니다 이렇게요 只有下雨才会打산 자아름은 이치吃饭,喝酒,非常幸福 가족들이 다 같이 밥 먹고 술 마시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자아름은 가족들이 이치吃饭, 같이 밥 먹다,喝酒, 술 마시다 너무 행복한다 자아름은 이치吃饭,喝酒,非常幸福 자아름은 이치는 뭐지요? 니最喜欢什么节日? 니最喜欢什么节日? 我最喜欢春节 春节是韓国的传統节日 这天家人都会聚在一起,非常热闹 平时太忙了,家人们都很少能聚在一起 只有春节时大家才会相聚 家人们一起吃饭,喝酒,非常幸福 지금 매미 소리가 너무 시끄러요 매미, 맞아? 매미 잔, 매미 울다, 잔밍 지금 여름에 매미 소리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밤에 잘 때, 이렇게 잔밍,太吵了 잔밍,太吵了 48. 너와 친척과 사이가 어때요? 친척, 친척, 여기 친척 친척 얘기하는 말투 너무 이상해요 친척, 친척, 친척 가족들의 하 너와 친척의 관시怎么样? A와 B의 관시怎么样? A와 B의 관계 어때요? 이거 이야기할 때 자주 나와요 너와 누구의 사이가 어때요? 관계 좋아요? 친해요? A와 B의 관계 어때요? 요즘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어때요?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어때요? 별로예요? 별로예요? 너와 누구의 관계가 어때요? 당신은 친척과 사이가 어때요? 아닙니까? 장다 이후,跟 친척의 관시 친척과 사이, 친척과 사이가 만만 만만 여기서 만만 얘기해도 돼요? 여기는 만만 강조하는 말투 있어요 만만 보통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말투요 만만 점점 천천히 슈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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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지다 관계가 천천히 멀어졌어요 그때는 슈远 해주세요 슈远 슈远 我们 관시 슈远 关시 슈远 이 타소의 글 잘 기억해주세요 관시 슈远 관시 슈远 옛날 친아는데 지금은 음 관종이 슈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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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시 슈远 얘기할 수 있어요 장다 이후 跟 친척의 관시 慢慢 슈远 얼음이 되고 나서 친척들과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小时候 친척们 对 워 도 헌 小时候 친척们 对 워 도 헌 小时候 어렸을 때 친척们 친척들이 대우 나한테 나에게 나한테 도 헌 나한테 잘해줘요 대우 헌 헌 대우 도 헌 모든 다 나한테 잘해줘요 회개 워 마 치 다 회개 워 파 홍 회개 워 마 치 다 회개 워 파 홍 먹을 거 사주고 동 도 줍니다 회개 워 뭐 뭐 뭐 할 수 있다 뭐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뭐 뭐 해주고 십니다 깨워 나한테 마치다 맛있는 거 사주고 먹는 거 사주고 깨워 파 홍보 파 보내다 홍보 는 빨간 봉투 에요 돈 한국에는 하얀 봉투를 돈 넣었다 중국에는 빨간 봉투를 돈 넣어요 하얀 봉투 넣는 경우는 장례식장 갈 때 장례식장 에서 모든 거 다 하얀색 되고 검은색 돼요 빨간색 는 다 좋은 일이에요 회개 워 마 치 더 회개 워 파 홍보 먹을 사주고 동 도 줍니다 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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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안 만나요 이런 뜻이요. 感情也慢慢變淡了. 感情感情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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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정,感情. 慢慢,慢慢,慢慢, 도가태요, 첨첨. 變淡了,變淡了,變淡了. 淡는 영하다는 뜻이에요. 淡는 영하다는 뜻이에요. 感情도 쉽고 갔는데, 感情도 점점이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친하지 않는다. 感情慢慢變淡了. 言말 잘 기억해주세요. 感情變淡了도 돼요,感情變淡了. 자주 안 만나면,感情變淡了. 왜 헤어졌어요, 남자친구가? 남자친구가 해외 유학 가더니, 나는 여기서 머무르니까, 첨첨이 간증이 식어 갔다. 그러면,感情變淡了. 因為感情變淡了. 但是,如果家人有事的話, 但是,如果家人有事的話, 하지만, 카즈들이 이리 생기 명. 但是,某某. 某某. 하지만,如果, 만약, 家人, 카즈들이, 有事 이리答 명. 的話,某某 명. 某某答 명. 一個電話, 親戚們就會馬上駐在一起. 一個電話, 親戚們就會馬上駐在一起. 中華 한통이면, 親戚們 가족들이, 就會 바로, 馬上 바로, 駐在一起. 就馬上 많이 연결 써요. 就會, 某某 할 것입니다. 某某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馬上, 바로, 駐在一起. 都 나온다, 바로 모이다. 一個電話, 親戚們就會馬上駐在一起. 中華 한통이면, 親戚들이 바로 모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48. 你跟親戚的關係怎麼樣? 你跟親戚的關係怎麼樣? 長大以後, 跟親戚的關係慢慢疏遠了. 長大以後, 跟親戚的關係慢慢疏遠了. 小時候, 親戚們對我都很好, 會給我買吃的, 會給我發紅包。 現在大家都很忙, 很少見面, 感情也慢慢變淡了。 但是如果家人有事的話, 一個電話, 親戚們就會馬上聚在一起。 49. 你經常看什麼電視節目? 你經常看什麼電視節目? 당신은 무슨 TV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經常常看 보다什麼, 什麼, 電視節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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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예능은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야리 스트레스 다. 야리 다 스트레스 많다 스트레스 크다. 너무 스트레스 많다. 야리 다 스트레스 풀 수 있다. 야리 다 스트레스 풀 수 있다. 抽烟能幫助我緩解壓力. 喝酒能幫助我緩解壓力. 緩解壓力. 스트레스 풀다. 緩解壓力. 잘 기억해 주세요. 韓國의 예능도非常搞笑. 韓國의 예능들이 모두 웃기고 웃기다. 韓國의 예능도非常搞笑. 搞笑는 웃기다. 재미있는 뜻이에요. 사람들한테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搞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韓國의 예능도非常搞笑. 他們的演出讓大家笑個不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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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笑個不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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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動詞 앞에 붙었으면 계속 끊임없이 笑個不停. 比 계속 운다는 雨下個不停. 雨下個不停. 이렇게 해주세요. 歌不停. 앞에 끄는 동사부터 써야 돼요. 雨下個不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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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계속 밥 먹어요. 吃個不停. 계속 먹어요. 吃個不停. 吃個不停. 他們的演出讓大家笑個不停. 그들 공용은 모두 웃게 만든다. 49. 你經常看什麼電視節目? 我喜歡看綜藝節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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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的綜藝節目很有意思. 能讓人哈哈大笑. 工作壓力太大了. 看綜藝節目能幫助我緩解壓力. 韓國的藝人都非常搞笑. 他們的演出讓大家笑個不停. 50. 你考過駕駛執照嗎? 你考過駕駕駛執照嗎? 你考過駕駕駛執照嗎? 考過. 考呢 休不達能不達해요. 休派的. 休派的. 過呢 해본 적이 있다. もう什麼 해본 적이 있다. hơn 적이 있다. もう 뭐 해봤어요 今日 경영 얘기한 거예요. 駕駛執照. 驾驶执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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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얘기하면 驾照 얘기할 수 있어요 驾照 你有驾照吗? 驾驶执照 있어요 你考过驾驶执照吗? 驾驶执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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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 학교에 가서 일정 기간 공부하며 일정 기간 일정 기간 学习一段 시간 자,校 원조 학교 자,校 学习一段 시간 일정 기간 공부하고 배우 명 每天跟著教練練習 每天跟著教練練習 教練 선생님님 教練 사실은 자,校에서 나오는 선생님들은 라오스 부르지 않아요 라오스는 항상 약간 문화 방면 지시 많은 사람들이한테는 라오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어떤 길수 가르치거나 아니면 같이 훈련하는 선생님은 중국어는教練 우리는 라오스 부르지 않아요 그런 거는 학교에서는 코치 비슷해요 코치 코치 매天跟著教練練習 매일 선생님이 다 라소 영수합니다 이 반 도능 통과 카치 이 반 도능 통과 카치 보통 시험에 통과 할 수 있습니다 이 반 보통 도능 뭐 뭐 할 수 있다 통과 통과 한다 카치 시험 통과 할 수 있습니다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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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다 부회 카치 한 마 아 자아 그 시다 부회 카치 한 마 아 이 시대에서 부회 할 수 없다 카이 체어 원정 험 마 험 마 너무 괜찮다 너무 불평한다는 시에요 자아 이 시대 는 원정 너무 매우 불평합니다 험 마 하 하 다 참 문 보세요 50 니 콕 고 객 직照 마 워 고 가 자아 조 而且 통과 를 자아 한국 카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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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로 여까면 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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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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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회 카처 헌마판 오케이 지금은 TSE 제 4부분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제 강의 잘 듣고 있나요? 만약 여기까지 듣는 학생은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나는 50가지 강의 끝까지 들어왔어요 50의 질문은 사실은 시험에 대해서 많이 복잡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질문 듣고 많이 배워주세요 자료 필요하시면 영상 매일 보내주세요 다음 분은 우리 제 5부분이나 제 6부분 들어갈게요 저도 요즘에 바빠서 영상 많이 안 올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下次 바이바이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